영등포구 보건소가 토요운동교실 2기를 모집합니다. 5월 25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되며 20세에서 64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칭과 코어운동을 비롯한 덤벨, 폼롤러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되며 참여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 무료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영등포구청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영등포구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를 통해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.